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세션에서는 야후 쇼핑, 야후 재팬 쇼핑에서의 야후 쇼핑 프론트엔드를 지원하는 공통 배포 기술이라는 타이틀로 야후 재팬 주식회에서에서 야후 재팬 쇼핑을 담당하고 있는 저 고나가란 단학가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아전데이입니다. 공통 UI 배포 서비스 단생까지의 경위, 그리고 공통 UI 배포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 이 2부 구성입니다. 그럼 먼저 공통 UI 배포 서비스 단생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후 재팬 쇼핑에서는 다양한 화면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홈 화면, 검색, 상품 상세 정보, 장바구니, 리뷰, 문의, 제품, 캠페인 등등입니다. 그 밖에도 랭킹, 주문, 이역 등 다양한 페이지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다양한 개발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팀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독립하고 있어서 그들 복수의 애플리케이션을 링크에 의해서 접속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다르면 공통 UI 위 HTML도 각각 기술됩니다. 따라서 같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는 공통 UI를 구현하는 것이 쉽지만 애플리케이션을 넘나들면 같은 UI에 이어도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구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이미지입니다. 홈 화면에서부터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팀이 작성한 검색 페이지로 천의를 합니다. 거기서 상품을 클릭을 하게 되면 상품 상세정보팀이 만든 상품 상세정보 페이지에 천의를 합니다. 각 애플리케이션은 하이파이 링크에 의해서만 접속이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흔히 볼 수가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유사한 레이아트 부분 이것은 각각 구현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음으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공통 UI라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합니다. 페이지 횡단적으로 표시가 되는 UI로 예를 들어서 했더, 공통적인 고지 영역, 검색창 등입니다. 그럼 공통 UI를 수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그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관계자가 많아서 담당자를 찾아내는 것이 힘듭니다. 찾아내더라도 전원이 비어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렇다고는 합니다만 설명을 하기 위한 미팅을 개별적으로 반복적으로 개최를 하는 것도 비효율적입니다. 전원이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펙 설명까지는 했습니다. 하지만 각 팀이라는 것은 당연히 다른 안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소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은 각각 다릅니다. 개발 시기가 각각 달라집니다. 따라서 릴리스 시기를 맞춘다라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막상 공정이 진행이 되면 전달을 못했던 팀이 있었다라는 일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팀이 릴리스를 완료를 했는데 조금씩 페이지 레이아웃이 다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간단한 수정을 하려도 이 상태로는 힘듭니다. 좀 과장된 시뮬레이시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없을까요? 또는 웹 서비스의 모든 페이지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배포를 한다. 그러한 구성의 경우는 공통 UI는 쉽게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는 이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기가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 웹 서비스의 규모가 커지면 애플리케이션을 분할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때 이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사적으로 시스템의 대규모 리팩터링 지시가 나옵니다. 이것은 구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고 컴퓨팅이나 언어 스위치 위 재검토를 하여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프론트엔드도 재검토를 하여 쇼핑 내에의 공통 UI 배포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탄생한 것이 거기서 탄생한 것이 공통 UI 배포 시스템 통칭프타입니다. 공통 UI 배포 시스템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실은 이 시스템은 운용을 하기 시작한 지 약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몇 번이나 개선을 거듭했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지므로 그 내용에 대해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타 커몬즈 이것은 UI는 아닙니다만 UI 구축과 긴밀하게 관련되는 로직을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배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 정보의 취득, 가공 로그인 판정 등의 로직 이런 것들을 공통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타 V2입니다. 이것은 원래 푸타 V 탄생 이유이기도 한 거의 전화면 공통의 UI 배포 시스템입니다. 했다, 후따, 검색창 등을 배포를 합니다. V2라는 이름으로부터 주축을 할 수가 있듯이 구 버전으로부터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모듈 서비스 이것은 후발 서비스로 전화면은 아닙니다만 주로 홈 화면, 검색,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이용이 되는 공통위 회유 모듈 등을 배포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회유 모듈이라는 것은 페이지의 막힘을 없애고 사이트 내에 위 회유성을 촉진하는 그러한 모듈을 가리킵니다. 어느 특정한 추천 상품을 나열을 한다 라든가 지금 교체 중인 특집, 캠페인 등을 나열을 하는 모듈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를 못함으로 푸타 V2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푸타 V2를 작성함에 있어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은 것들을 실현을 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공수의 삭감입니다. 이것은 공통 배포를 함으로써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은 과제인 조정 코스트라든지 다중 개발의 코스트 이런 것들을 삭감할 것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공통 배포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레이아웃, 스펙의 통일입니다. 이것도 앞서 소개한 과제인 조정 실수, 구현 실수로 인한 차이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프론트의 작업 재료로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은 공수의 삭감과도 관계가 되는데요. 공통 UI 수정에서 프론트 측과 협조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번거로움을 가능한 한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각 팀 한 번 도입을 하게 되면 인터페이스의 변경이 없는 한 서로를 의식을 할 필요가 없도록 고려를 했습니다. 프론트의 언어 플레임워크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통 배포 시스템의 사정으로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제한하지 않도록 고려를 했습니다. 리액트를 사용한다. 여기만 구체적인데요. 이것은 쇼핑의 아토믹한 디자인 부품을 공통화해서 리액트 라이브러리로서 배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리액트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은 UX를 훼손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통 UI 배포를 도입을 함으로써 퍼포먼스가 극단히 떨어졌다라든가 레이아웃 시프트가 발생해서 유저 체험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의식했습니다. 공통 UI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채용을 한 것은 마이크로 프론트 엔즈였습니다. 링크처에는 구현 샘플도 있어서 이것은 매우 참고가 됩니다. 마이크로 프론트 엔즈라는 것은 이런 이미지입니다. 복수의 프로덕트에서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을 하여 각 프로덕트는 각각 다른 팀이 좋아하는, 원하는 프리머어크를 사용해도 됩니다. 장점은 단계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심플하고 낮은 결합도, 독립된 리플로이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즉, 백엔드 영역의 마이크로 서비스의 메리트를 프론트 영역에도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조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은 흔히 볼 수가 있는 이 구조도 큰 의미에서는 마이크로 프론트 엔드의 하나의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홈 화면과 검색, 상품 상세 정보는 팀이 별개며 또 애플리케이션도 별개입니다. 각각 다른 에이키텍처이며 언어도 다릅니다. 리플로이도 독립되어 있어서 리플로이가 가능합니다. 구조가 심플하다는 것이 메리트인데요. 공통 UI 위 중복 개발이라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이 단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구조는 유지를 한 채 공통 UI 부분에 관해서는 공통 배포 팀이 준비한 것들을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건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공수 절감과 레이아웃, 사양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서 만들므로써 자연적으로 달성이 됩니다. 마이크로 프론트 엔즈라는 개념으로써 낮은 결합도로 독립된 디플로이가 가능하다면 프론트 측의 작업은 제로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페이지 상에서 여러 개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프론트 측의 언어, 프레임워크를 제한을 하지도 않고 저희들도 리액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론트 측의 리액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UX를 저해하지 않는가 이 부분은 다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론트 엔즈라는 접근법을 사용을 하면 상당 부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통 UI를 마이크로 프론트 엔즈 관점에서 리액하게 만들기로 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단아카님께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공통 UI 배포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아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아카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저 단아카가 공통 UI 배포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론트 엔즈라는 말은 최근 자주 듣는데요. 하지만 흔히 보는 기사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다시 말해서 SPA를 전제로 한 것이 많습니다. 쇼핑처럼 BSPA의 경우에 기사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BSPA로 마이크로 프론트 엔즈를 한번 해봤다. 이런 관점에서 실제 구현한 코드 샘플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샘플 코드를 보시면 동일하게 구현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시스템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FTA의 요소는 이 파란색 테두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CDN 상에 JSCSS가 있고 공통 UI의 콘텐츠 데이터를 반환하는 전용 BFF가 있습니다. BFF라고 하는 것은 백엔드 포 프론트 엔드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REST API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프론트가 브라우저의 요청을 받아서 페이지 HTML을 받아냅니다. 브라우저에서 CDN에 배치된 JSCSS가 로딩이 되고 리액트 컴포넌트가 드로잉됩니다. 이 콘텐츠 데이터는 전용 BFF를 경유해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 흔히 있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인데요. 이 프론트에서는 이러한 HTML을 반환을 합니다. FTA는 이 프론트 쪽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심플해야 합니다. 먼저 위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링크 태그로 공통 CSS를 로딩을 합니다. 여기에 공통 UI의 스타일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크립트 태그로 FTA의 Core.js 로딩과 초기화 처리를 추가합니다. Core.js에는 공통 UI에서 공유되는 리액 인스턴트라든지 UI에서 횡단적으로 사용하는 처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기화 처리에서는 페이지별로 다른 설정치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UI 컴포넌트의 태그 추가가 되겠습니다. UI를 표시하고자 하는 위치의 커스텀 엘리먼트 태그 여기서는 HP 해터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태그와 UI용 JS를 로딩하는 스크립트 태그를 세트로 추가합니다. 파라미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혹의 후가와 같이 속성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셋은 페이지에 필요한 공통 UI의 수만큼 추가가 됩니다. 프런트 측에서 특히 뭔가 프레임워크를 추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입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엘리먼트라고 하면 웹 컴포넌트를 사용한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UI 구현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요건에서 본 것처럼 UI는 리액으로 만듭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 HTML을 받은 다음에 브라우저 상에서는 JS, CSS가 로딩이 되고 리액 컴포넌트가 드로잉이 됩니다. 각 컴포넌트를 통해서 컨텐츠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JS, CSS가 로딩된 후에는 이 프타 안에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프런트 쪽에 커스텀 엘리먼트로 배치를 시킨 UI인데요. 이것을 리액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 이 부분의 코드는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 UI용의 JS가 로딩된 직후에 실행이 되게 됩니다. 먼저 커스텀 엘리먼트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커스텀 엘리먼트 디파인으로 이것을 추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커넥티드 콜백, 라이플 사이클 콜백이 호출이 됩니다. 그 속에서 컨테이너를 동적으로 생성을 하고 파라미터인 이 프롭스를 이 속성을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액트를 드로잉하고 이것을 커스텀 엘리먼트 밑에 추가를 합니다. 이런 흐름으로 프런트가 태그를 배치한 위치에 UI가 드로잉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리액 컴포넌트 자체는 일반적인 구현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마이크로 프론트 엔즈는 이미 구현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이프타의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런타임으로 커스텀 엘리먼트와 리액을 통한 UI 드로잉, 런타임, 다시 말해서 브라우저 상에서 UI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프론트 엔즈의 구현 패턴으로는 일반적인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 프리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마이크로 프론트 엔즈를 구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리액도 프론트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프론트에 도입이 필요한 프레임워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쇼핑의 프론트는 언어나 프레임워크가 다양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추가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끝이 나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아직 충족하지 못한 요건이 있습니다. UX를 저해하지 않는다라는 요건이죠. UX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 페이지가 좀 뒤엉힐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초래할 수 있는 레이아웃 시프트입니다. 특히 퍼스트 뷰에 표시되는 공통 UI가 레이아웃 시프트하게 되면 쇼핑 페이지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 다시 말해서 SSR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마이크로 프론트 엔즈 주변에서 많이 조사를 했는데요. 참고가 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퍼스트 뷰 UI와 관련해서는 아이소모픽한 구현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동형, 동일 형태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다시 말해서 서버 사이드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같은 UI가 드로잉되는 것입니다. Next.js 등과 같은 유명한 프레임워크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구조인데요. 이런 프레임워크가 없더라도 리액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적용하기 쉽습니다. SSR 되기 때문에 레이아웃 시프트라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브라우저 상에서는 일반적인 리액 컴포넌트로서 가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방금 보셨던 시스템 구성에 요소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SSR API라고 하는 것인데요. 프론트에서는 여기서부터 대상 UI가 SSR 된 HTML 파편화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HTML 파편화는 브라우저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액 컴포넌트와 동일한 것을 사용해서 드로잉을 합니다. 이것으로 SSR과 CSR이 같은 것이 드로잉되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프론트에서의 페이지 HTML의 생성 방법은 조금 바뀌게 됩니다. SS API에서의 리퀘스트 그리고 HTML 파편화 그리고 초기화 데이터라는 것을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요. 방금 커스텀 엘리먼트 태그의 속성에서 지정을 한 파라미터는 SSR API의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죠. SSR API에서는 HTML 파편화와 초기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 정해진 방법으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바뀌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대폭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브라우저 측의 리액 컴포넌트 드로잉 부분도 조금 바뀌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리액이 보내는 파라미터인 프롭스를 초기화 데이터를 통해서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왼쪽 부분이 방금 보셨던 CSR 그리고 오른쪽이 지금 말씀드린 아이스모픽 바가 되겠습니다. 이 초기 데이터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SSR 때 사용된 파라미터와 컨텐츠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CSR에서도 SSR과 같은 내용이 드로잉되는 것입니다. 이 아랫부분에서는 SSR한 것을 CSR로 치환을 하는 코드인데요. SSR 되어도 붙여넣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SSR 된 것은 동적인 HTML입니다. 가령 리액으로 이벤트 핸들러가 구현을 했다고 해도 이것은 전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I로서의 표현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리액 컴포넌트로 치환을 해서 이벤트 핸들러가 제대로 가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리액과 관련된 조금 상세한 내용인데요. 아이소모픽이라고 하면 리액 하이드레이트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클리에이트 엘리먼트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프론트 쪽에 작업을 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이 방금 말씀 주셨던 요건의 하나를 충족하기 위해서 프타의 JS를 버전을 올리지 않고 덮어쓰기를 하는 운용이라는 것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이드레이트는 SSR과 CSR에서 DOM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것이 전제인데요. 프타의 변경을 릴리스를 할 때 SSR API와 CDN의 JS에서 사용되고 있는 리액 컴포넌트를 동시에 업데이트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SSR과 CSR의 DOM 구조가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드레이트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아이소모픽을 통한 SSR이라고 하는 특징이 추가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현되었습니다. SSR과 관련해서는 BSPA이기 때문에 필요했다. 라는 측면도 있지만 프타의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SSR API 자체를 추가한다는 것은 프론트 쪽에서 해야 할 일이 늘어난다든지 결합이 강해진다든지 이러한 단점은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트레이드 오프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SSR 부분에서 조금 복잡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2021년 실적을 보면 공통 UI와 관련된 개발 비용이 그에 비해서 8분의 1 줄었고 연간 약 20맨 먼스의 공수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비용은 공수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정성적인 평가를 보면 상당 부분 절감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링크 URL의 변경의 경우에는 개발에서 릴리스까지 일주일 이내에 구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속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의 디프로이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프론트 쪽에서도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터 단독의 효과라고는 하기 어렵겠지만 프론트 측에서 원래 주력을 해야 하는 부분의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이 프터의 존재의 의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통 UI이기 때문에 스케일하기도 쉽고 또 성과도 내기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BSPA로 마이크로 프론트 엔즈를 한번 해봤다라고 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적용 내용에 대해서 얻어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마이크로 프론트 엔즈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팀 구성 변경, 최적화, 이러한 심도 깊은 부분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쇼핑은 규모가 커서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이번에 그 부분까지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지 않아도 마이크로 프론트 엔즈 관점의 접근법을 효과적으로 도입을 하면 해피해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또 최적의 방법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굉장히 잘 되었고 또 해피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예시로 제시를 했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플라스토크라는 타이틀로 질문자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중심으로 세션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도 가능하다는 도입을 하면서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계시는 분은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퀘션마크 버튼을 통해서 포스팅이 가능합니다. 많은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는 라인의 시바사카 히로유키님이십니다. 그럼 시바사카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인 주식회사 교토 개발실의 시바사카 히로유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션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었나요? 옛날 유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에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번에 도입하신 기술 이것은 이것 말고 다른 후보 기술도 있었나요? 원래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버전업도 계속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는 리액트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은 같은데요. jrpg 등을 통신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라이브러리 배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유저 정보. 그러한 것도 하나의 서비스로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푸타 내에서 프로토콜 버퍼 버전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의존 관계가 있었어요. 공통 UI 배포로 여러 가지 화면도 침투가 안 된다.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쉽게 도입을 할 수가 있는지 의존 관계를 가능하나 없애고 심플하게 한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개발해 갔습니다. 기술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리액트 이외에도 뷰라든가 앙귤라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의 경우 리액트를 사용을 한다는 것 정해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쇼핑의 공통 UI 라이브러리가 리액트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한다 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리액트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 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말씀 속에서는 레이아웃 시프트를 오프하기 위한 도입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 도입을 하셔서 좋았던 점 단점이 있었나요? 그런 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통신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CSR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높아요. 그것을 트레이드 오프로 원래 레이아웃 시프트를 공통 UI라는 관계상 영향이 크지 않아요? 그것을 방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SSR을 도입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습니다. 통신과 관련된 그런 단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CSR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공통 CSR라는 형태로 배포를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는 사이트의 공통적인 스타일과 그리고 공통 UI의 스타일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공통 CSR라는 형태로 배포를 함으로써 사이트 전체적인 스타일 유지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로 프론트 엔드적이 마이크로 프론트 엔드적이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형태로 만들어졌나요? 네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부분을 조금 문제로 이슈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디자인 시스템 엔지니어들과 협조를 하면서 마지막 CSS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현을 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더 마이크로 프론트 엔드 쪽으로 구성을 하도록 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쪽에 이제 의존을 하는 것은 본의 아니긴 하지만 네 기술적인 관점에서 관점과는 좀 다른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비용이 8분의 1로 줄어들었다 굉장히 큰 숫자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효과 측정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또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KPI를 설정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단학가님이 대답해 주실까요? 네. 이 KPI 부분에 있어서는 상세하게 측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공통 UI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제 도입을 하고 그래서 프론트 쪽에 공수를 들이지 않고 얼마나 변경을 할 수가 있었는지 이러한 실제로 나와 있는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곱하기를 하고 또 공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별적으로 만들었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줄어들었나 이런 부분을 측정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넥스트 제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오리지널 API로 만든 이유가 뭔지 이것은 쇼핑의 프론트가 다양한 것으로 구성이 되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넥스트 제이로 만든 페이지도 있긴 하지만 PHP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를 사용한 것도 있고요. 넥스트 전부 넥스트였으면 제일 좋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 는 프론트엔드의 프레임워크 하나의 페이지를 그걸로 만드는 건데 공통 공통 UI이기 때문에 어떠한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넥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리액트를 그대로 활용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UI 이 버전을 굳이 지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배포를 더 수월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반대로 버전을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선택해서 네 지금 현재는 그런 운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괴적인 변경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버전을 저희 쪽에서 올려서 각 클라이언트 사이드 쪽은 배포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임의로 올린다든지 이러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버전을 올리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같은 버전을 사용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쪽의 작업이 불필요해진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케이스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버전을 선택한다는 것 버전을 올리는 경우는 있지만 파괴적인 변경이 있었을 때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푸타라고 하는 이름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왜 푸타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쇼핑 시스템이 이집트의 신 이름을 붙이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습적으로요. 그래서 나셀 홀스 뭐 이러한 신의 이름이 많이 붙는데요. 푸타는 남북을 통일시킨 신 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푸타를 쓴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공통 가능한 신 이라는 거네요.